자 이제 교재 87페이지죠. 제3절 의사표시 효력발생입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표시를 듣는 을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내려면 일정한 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단계는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내가 이 땅을 을한테 팔아야지 이렇게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 완성된 의사를 보냈어요. 발송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발송된 의사 편지가 을의 집에 꽂혔어요. 도착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도착된 편지를 을이 뜯어가지고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인식하는 단계가 있겠죠. 이런 네 단계에 걸쳐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되는데 만약에 을이 그 내용을 알아야 인식해야 그 효과는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요지주의라고 하죠. 알 필요까지는 없다. 도달하게 되면 도착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걸 우리가 도달주의라고 하고요. 도착할 필요도 없다. 보내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걸 우리가 발신주의라고 하고요. 보낼 필요도 없다.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걸 우리가 표백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 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라는 입법주의에서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 민법은요. 세 가지만 있어요. 한 가지는 없어요. 우리 민법에 없는 게 뭘까요? 네. 표백주의, 표백주의는 있어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를 취해요. 왜요? 상대방이 없다면 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민법이 없는 게 뭐냐면 요지주의, 요지주의. 이게 왜 없냐면 값 표의자에게 너무 불리해요. 요지주의는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러면 땡이잖아요. 효과가 발생하려면 을이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값의 입장에서는 을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더위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요지주의는 채택하지 못하고요. 도달주의, 발신주의, 표백주의만 있어요.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발신주의가 예외예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고 예외적으로 보죠. 발신주의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3. 도달주의의 원칙 해가지고 뭐가 원칙이라고요? 도달주의가 원칙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번에서 도달의 의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도달주의는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 도달이 뭐냐 도달의 의미는 상대방, 지배,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면 아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요지하지 않았더라도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의가 뭐죠? 도달주의인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이렇게 달라진 거죠. 요지주의는 손에 들고 있더라도 몰라 그러면 뭐예요? 땡이었잖아요. 그런데 도달주의는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손에 들고 있다면 지배 영역 내에 진입했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니까 이미 그 의사표시 뭐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도달이 되려면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면 돼요. 따라서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일단 뭐죠? 도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이 받고 가정부가 받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한 거니까요. 최근에 우리가 등기 받아보시면 우체부 아저씨 오셔가지고 아무나 이름 써주세요 그러죠. 왜 그러냐면 본인만 받는 게 도달된 것이 아니라 아무나 받아도 뭐예요? 지배 영역 내에 진입된 거니까 뭐예요? 도달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유의하실 것은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가정부나 가족이 받긴 했는데 즉시 회수해버렸어요. 받자마자 바로 뺏어버렸어요. 그러면 의뢰 입장에서는 뭐 할 틈이 없었어요? 읽어볼 틈이 없었습니까?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되지 않겠어요? 도달되지 않겠죠. 교재 보시면 1번 도달에 의의해가지고 네 번째 줄 보시면 다만 우편물을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이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버렸다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도달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요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격지자와 대화자의 구별이 나오는데 일단 타이틀 격지자와 대화자에서 요 대화자를 동글뱅에 치셔가지고 밥부로 빼서 항상 도달주의 요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대화자를 자 일단 격지자와 대화자를 구별하는 기준은요. 거리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 형하고 전화 통화 중이라면 말하자마자 바로 도달하니까 저희 형은 격지자가 아니라 대화자가 되는 거고요. 제 옆에 누워있는 제 와이프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그 편지가 제 처에게 도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 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격지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리 문제가 아니라 발송 후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사람은 격지자 전혀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는 사람은 대화자예요. 그러면 대화자인 경우에는 발송과 도달을 뭐 할 필요 없어요?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화자는 말하자마자 바로 뭐 되는 거예요? 도달되는 것이니까 굳이 도달할 필요가 없으니까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도달주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라는 것은 뭐의 경우에만요? 격지자인 경우에만 그렇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입증 책임이 나와요. 이런 얘기죠.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도달이 되는데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면 되고요. 값 표의자가 주장한다면 표의자가 입증하면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상대방은 입증하기에 대단히 용이하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기 찌렁하고 뭐 하면 돼요? 보여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표의자 입장에서는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뭐죠?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하고요. 등기 우편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배달이 됐는데도 반송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 판례는 도달된 것으로 뭘 내주냐면 간주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현업에 들어가시면 말로 하는 거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뭐예요? 내용 증명에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물론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이 아닌 보통 우편의 경우에는 도달의 추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2번 도달주의 효과에서 의사표시의 철회가 나와요. 철회가 뭐였죠? 효과 발생을 막는 게 뭐예요? 철회죠. 따라서 이미 의사표시가 도달이 돼서 효과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하겠어요? 철회하지 못하지만 도달하기 전이면 아직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할 거고요. 2번 의사표시가 불착, 연착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표의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우측에 맨외 3번 발신호 사전병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발송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도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갑이 제한능력자가 됐어요. 그래도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쓰죠. 죽어도 아니라는 말. 누가 뭐라고 하면 아 나 진짜 죽어도 아니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아니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망을 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죽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유로도 뭘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의사표시를 보낼 때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보내기 전에 대리권이 없어지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어도 영향이 없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갑이 의사표시를 보낼 때 직원이었는데 도착하기 전에 잘리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죽어도 영향이 없는 거니까요. 무슨 말 아시겠죠? 다시 한 번요. 죽어도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5번 의사표시 공시 송달이 나와요. 의사표시가 도달되려면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런 걸 못하면 의사표시를 전달 못하는 거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공시 송달 방법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수가 있는데 113점만 읽어보면 됩니다. 110은 제가 읽어볼게요. 표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 송달에 규정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시 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의 내용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에요. 시험범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민법 안에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언제 공시 송달하느냐?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랍니까? 공시 송달을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은근히 잘 나와요. 6번에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나오는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일단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이유로 효과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상대방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요지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요지능력을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뭐냐면 수령능력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령능력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요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받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하시면 또 문제 풀 때 또 틀려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아지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지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서부터 의의를 읽어볼게요. 의사표시의 수령이라면 도달을 표의자의 상대방이 째 본 것이다. 도달은 상대방은 지배권 내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통전사는 뭐라고요?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므로 의사표시의 수령자에게는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도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요지할 능력이 있어야 도달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요지능력 수령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끌으면 이제 우리가 모든 내용이 이해가 돼요. 넘겨보시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수령능력이 겨려가 된 사람 없는 사람을 수령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일단 누가 수령 무능력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모든 제한능력자가 수령 무능력자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뭐가 없는 거죠? 수령능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따라서 수령 무능력자가 받아봤자 원칙적으로 뭐가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겠죠. 효과가 생기지 않아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왜 도달시키지 않냐면 능력이 부족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한능력자가 보호받기 싫다면 굳이 막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는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안때도 도달이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정리해보면 제한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받아도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안때는 뭐가 되죠? 도달이 된다는 것 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뭐냐면 발신주의죠. 그래서 교재 앞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할게 그냥 도달주의가 뭐예요? 원칙이고 발신주의가 뭐예요? 예외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도달주의가 원칙일까요? 왜 발신주의를 원칙이라고 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발신주의의 치명적 문제점이 있어요. 발신주의는 발신만 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죠. 그러면 저 같으면 절대로 뭘 안 보내요? 등기속달을 안 보내겠죠. 왜요? 보내기만 하면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으니까요. 또 연맥을 나면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다 보내버리겠죠. 왜요? 보내기만 하면 뭐죠? 효과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발신주의는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신주의가 원칙이 아니라 뭐가 원칙인 거예요? 도달주의가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을의 입장에서 갑이 을에게 뭔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을이 충분히 알고 있다면 그때는 그때는 굳이 도달주의를 취하는 게 아니라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발신주의는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뭐가 원칙이요?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갑이 나에게 뭔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그때는 그때는 굳이 도달주의를 취하지 않고 뭘 취해요? 발신주의를 취해요. 그게 뭐냐면요. 답장이에요. 그래서 답장이 발신주의예요. 답장. 을이 갑에게 뭔가를 보냈어요. 그거에 대한 답장이라면 을은 충분히 자신에게 뭐가 오고 있다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도달주의를 취하지 않고 뭘 취해요? 발신주의를 취해요. 뭐가 발신주의라고요? 답장이. 첫째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입니다.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어요? 최고를 했어요. 그 진 갑이 뭘 보냈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인 거예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발신주의예요.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냐면요.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했더니 갑이 그거에 대한 답장으로서 뭘 했어요? 승낙을 했어요.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이기 때문에 답장이기 때문에 뭐예요? 발신주의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뭐가 발신주의라고요? 답장이 발신주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사원 총의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예요. 이건 또 왜 발신주의냐? 용어정리입니다. 사단법인의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자고 원자고 따서 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법에서 말하는 사원은 누굴 말해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해요. 사단법인 중에 가장 흔한 사단법인이 뭐냐면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사원이겠죠. 주주를 말합니다. 주주 직원이 사원이 아니라고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사원총회 하면 노조 집회나 사원들의 모임을 떠오르시면 안 되고 뭘 떠오르셔야 돼요? 주주 총회를 떠올라야 되고 사원이란 말이 나오면 뭐로 바꿔서요? 주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주주가요 5천명이에요. 그러면 5천명 모두가 참석해야지만 주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5천명 모두에게 뭐는 해야 돼요? 소집 통지는 해야 되거든요. 한 명이라도 안 하면 그 주주 총회는 무효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집 통지를 도달 주의를 취해가지고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소집 통제한 거다라고 이해한다면 5천명 중에 한두 명만 빠지더라도 물리적으로 주주 총회를 개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뭘 취하는 거에요? 발신주의. 따라서 5천명 모두 전부에게 뭐만 하면요? 발신만 하면 주주 총회 소집 통지를 한 거란 의미에서 사원청의 소집 통지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답장과 사원청의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철 파헤치기를 풀어보죠. 90배 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2번 의사표시자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주고도 영향이 없죠. 3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맞죠? 원칙이 도달주의죠. 4번 의사표시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 송달 규정이 와여 송달할 수 있다. 맞죠? 5번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맞죠? 추정일을 인정하는 것은 내용증명 우편과 등기 우편이고요.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추정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망의 의사표시를 모두 끝냈고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법률행위의 대리로 들어갑니다. 교재는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99페이지로 오시면 되겠죠. 대리는요 중요합니다. 일단 왜 중요하냐면 시험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또 중요한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한 법률행위에다 의사표시는 어려워요. 공부할 땐 재미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문제 푸시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판례까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리는 좀 복잡하고 난해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부를 하시면 다 마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표시나 법률행위 부분은 해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리는 누구나 다 공부하시면 다 마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대리를 좀 싫어하시고요. 어려워하시는데 결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99페이지 보시면 대리제도에 가지고 대리의 의의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좀 보자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강남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대리꾼으로서 의리 대리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에 와서 아파트를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아파트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 법률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이 매매 대금은 누가 줘야 되냐면 갑이 병에게 대금을 줘야 되겠죠. 또 만약에 병이 돈을 받았다면 이전 등기도 누구한테 해야죠. 병이 갑에게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은 의리했지만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한다 같은 효과는 누구에게 발생하는 갑 본인에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를 한마디도 줄이게 되면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문제인데 더 봐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말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누가 한다는 거에요? 법률 대리인이 한다는 얘기고요. 의사를 표시하려면 그 전 단계로 대리는 뭘 하게 되냐면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을 말하고요. 줄이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에요. 대리를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의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대리를 단순히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은요. 좀 있다 하겠지만 사자라고 해서 별개의 존재가 있어요. 대리인이란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대리는 뭐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고 착근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또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대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숙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이미 대리인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죠? 법정 대리인인데 법정 대리인이 가장 대표인 얘가 뭐냐면 친권자와 후견인 거죠. 친권자를 생각해볼까요? 친권자는 뭐라고요? 대리인 얘기죠. 아들내미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그랬더니 엄마가 먹지마 이 자식아 살쪄. 엄마는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먹을지 말지 뭐 해주는 사람이라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인 거죠. 엄마 나 오락해도 돼? 한 시간만 하고 숙제해야 돼? 엄마는 대리는 대신 오락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락을 할지 숙제를 할지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 번요. 대리는 뭐라고요?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 머릿속에 꼭 숙제하셔야 되고요.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 이게 흔들리시면 나중 가서 아이고 대리 너무 어려워. 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대리의 사회적 작용이 나오죠. 이미 대리인을 이용한다면 갑은 서울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1번 사적 자치의 확장이죠. 2번 친권자나 후견이 대리인이라면 본인은 좀 띨띨한 친구죠. 다시 말하면 친권자나 후견인은 2번 사적 자치를 뭐하는 거죠? 보충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도 하고 뭐하기도 해요? 보충하기도 하는데 확장하는 것은 무슨 대리인이요? 이미 대리인이요. 보충하는 것은 누가 해요? 법정 대리인이 하는 거죠. 2번 대리의 법률상 성질해가지고 1. 대리의 본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설이 대립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법률행위를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다. 누가 의사를 결정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직접 의사를 결정하고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인 행위설이 우리 민법의 태도죠. 대리인 행위는 대리인 행위는 대리인 행위는 대리인 행위는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인은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아닌 나머지 것들은 뭐가 없습니까? 의사 표시가 없으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없으니까 대리가 뭐 되지 않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거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 결정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이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다시 한 번요. 신분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인한다 약혼한다 같은 의사 결정은 누구만이 본인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니트에 보시면 니은 번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죠. 자 보세요. 읽어볼게요. 밑에 두 번째 중법률행위 가운데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뭐죠? 통설이에요. 그러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가 허용된다는 말이에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허용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왜냐하면 유추 적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니지만 끌어다가 쓴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의사 표시가 아니지만 의사 표시가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될 뿐이에요? 유추 적용될 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리는 뭐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해 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틀리게 돼요. 만약에 이거를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 대리가 허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대리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는 말을 X로 간다고요. X가 아니라 뭐예요? O인 거예요. 그렇죠?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된 거예요. 따라서 넘겨보시면 불법행위 대리 허용되지 않아요. 또 교재는 없지만 사실행위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대리는 마지막에 적어놓을게요. 찍혀가지고 법률행위에 법률행위에 하나요. 하나요. 대리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꼭 적어놓으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죠. 왜냐하면 대리는 타일리와의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뭐가 돼요? 허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교재는 없어지죠. 메모하시기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3번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자가 나오죠. 사자 사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사극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와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갑이라는 분이 대감마님이에요. 대감마님인데 노빈 말뚝이 뭐라고 그랬냐면 말뚝아 안빵마님 오셔오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빵마님 병한테 가서 안빵마님 대리니 아니 뭐죠 대감마님이 오시란 됩시오. 얘기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오라는 의사결정은 누구 한 거예요? 갑 본인이 결정한 거죠. 이 을은 단순히 갑이 결정한 의사를 뭐해줄 뿐이에요? 전달해줄 뿐이죠. 뭐해줄 뿐이에요? 표시해줄 뿐이죠. 이렇게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주거나 표시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사자와 구별되기 반드시 대리인은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본인이 시킨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면 뭐예요? 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시착할 때도 강조했지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대리가 어려지는 이유가 열심히 수업 시간에 대리를 공부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자꾸 머릿속에 뭘 떠올리시냐면 사자를 떠올리시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고 이상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 되려면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인데 교재 한번 읽어보시는데 사자는요 법률 행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자가 뭐가 되냐면 허용이 돼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죠.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 의사결정할 일이 있는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자는 의사결정을 안 하고 있죠. 따라서 의사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허용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대표입니다. 자 이런 거죠. A라는 법인이 있어요. 법인의 대표 갑이라는 대표 이사가 을과 만나가지고 법률 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법인에게 기속된다 까지는 무엇과 똑같아요? 대표와 대리는 같은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법인은요. 뭐가 법인일까요? 삼성전자주식회사 법인이잖아요? 건너편의 본사 이쪽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와 큽니다. 그러지만 당장 그러면 뭐가 삼성전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껄끄러워요. 건물이 삼성전자인 건가요? 직원들이 삼성전자인 건가요? 아니면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전자인 건가요? 아니죠. 다시 말하면 법인이라는 것은 장부상 있는 거예요. 법 논리적으로 있는 것이지 그것이 눈에 보이는 뭐는 없는 거예요? 실체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법인도 뭘 해야 돼요? 행위도 해야 되는데 법인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죠.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실체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대표는 법인의 일부인 거예요. 법인의 뭐인 거예요? 손과 발인 거예요. 따라서 대표가 법률행위라면 그 효과가 법인에게 기속되는 이유는 법인 자신이 스스로 한 것기 때문에 법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표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표가 뭐가 되겠어요? 인정이 되겠죠. 왜요? 대표행위는 이코로 누구행위입니까? 법인행위니까 법률행위뿐만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불법행위도 누가 한 거예요? 법인이 한 거니까 법인이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되겠죠. 따라서 대표도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 불법행위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대리와 뭐가 있는 거죠?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뭐가 나오죠? 간접 대리가 나오죠. 간접 대리 가끔 시험료 나와요. 가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직접 팔기가 어려워서 의리라는 상인에게 내 포도 좀 팔아주죠. 포도 판매에 대해서 뭐냐면 위탁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갑은 을한테 포도를 갖다 줘야 되겠죠. 그렇죠? 갖다 주면 이제 을은 갑을 위해서 포도를 팔게 되는데 지껏처럼 해서 팔아요? 아니면 갑의 것이라고 하면서 팔아요? 지껏처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파는 거죠. 자신의 가게에다 놓고 지껏처럼 포도 삽니다. 사세 그런단 말이죠. 병이라는 손님이 지나가다가 포도 좀 주세요 해가지고 포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병에게 포도를 모하게 되어 인도해 주게 되고요. 병은 포도 갑을 대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죠? 을한테 주는 거죠. 그럼 을은 이 병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 누구한테 주냐면 갑한테 전달해 주고요. 그 돈에서 뭐만 뜨게 돼요? 수수료만 뜨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돈을 직접 받긴 하지만 자신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특징을 보시면 이 매매 계약의 효과인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갑과 병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인도되고 을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는 거죠? 간접 대리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 번요. 대리의 경우에는 을과 병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대금은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전 등기도 병이 갑에게 직접 하는 거니까 이런 건 우리가 직접 대리라고 하는데 간접 대리의 경우에는 이 매매 계약의 효과인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갑과 병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인도되고 을을 통해서 지급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간접 대리라고 해요.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신의 이름을 타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X 타인의 계산을 뭐라고요? 자신의 계산으로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읽어볼게요. 간접 대림 위탁 매매업과 같이 타인의 계산으로 무슨 말이라고요? 돈 받아도 지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무슨 말이죠? 지껏처럼 해서 판다는 거죠. 법률 행위를 행하고 그 법률 효과 행위자 자신에 관해 생기며 돈을 누가 의리 직접 받으며 후에 그가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관계를 뭐라고 해요? 간접 대리라고 하고요. 시험 문제는 타인의 계산을 뭐로 바꿔서요? 자신의 계산으로 바꿔서 오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요? 타인의 이름으로 바꿔서 오답을 만든다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3. 대리의 종류입니다. 1. 이미대리 법정대리 숙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임의대리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가 돼요? 법정대리고 법정대리가 예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친권자와 후교님만 기억하세요. 앞으로는 법정대리 하면 뭐만 떠오르라고요? 친권자와 후교님만 떠오르시고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2번 능동대리 수동대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능동대리고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수동대리예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뭐라고요?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수동대리죠. 뭐가 대리의 본질이에요? 능동대리가 대리의 본질이겠죠. 왜냐하면 대리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받는 것을 뭐요? 받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대리인 측에서는 뭘 안 해요? 의사결정을 안 하죠.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리인이 의사결정은 무슨 대리의 경우에만요? 능동대리의 경우에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의 본질은요. 수동대리가 아니라 능동대리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대리는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인데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된 것과 종된 것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병렬적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또 나중에 또 판례나 문제풀지대 틀려. 정리해 볼게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된 것과 종된 것으로 나누어서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우측의 메뉴에 3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니 대리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뭐예요? 유권대리 없으면 뭐예요? 무권대리겠죠. 자세한 것을 우리가 나중에 무권들에 또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2절 대리권은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